한국수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5월 전략노트 큰형님의 뒤를 따라간다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지난주와 같이 외국인 수급의 지수 흐름이 좌우될 전망이며 세 가지 근거로 외국인 수급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미국의 긴축 둔화입니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 변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설명했습니다. 이는 6월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달러 강세 약화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둘째,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할 예정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을 밑돌며 위안 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입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중국은 선제적으로 외화 지급 준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디스는 지난 19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내 시장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요인들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속될 것이며 반도체를 최우선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